저는 가끔씩 구독자님들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상 처음으로 FM들이 공론화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FM들이 한 이야기니까 장도님께서는 피하식별 잘하셔서 우리 FM들을 향해 공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장도라는 남 FM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열하자면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과감히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여자인데 여자를 비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저와 비슷한 느낌의 사이버레카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말하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발언들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과거 그의 방송에 출연한 남성 중 한 명은 대한민국 여성이 불안함을 느끼는 건 망상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장도는 개 짖는 소리라고 말하며 오늘도 안전히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발언을 망상이라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건 사이코패스이고 비정상적이다. 이런 도태남들이 주제 파악을 할 줄 알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개 같은 소리 너무 듣기 힘들어서 딸기나 먹으면서 이야기 듣겠다 라는 말을 하는 장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저희 어떠한 발언도 추가되지 않았고 오직 장도 본인의 발언임을 여러분은 확인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장도님의 멋진 발언 확인하셨죠? 여자가 남자 만나는 걸 무서워하고 살아 돌아올지 무섭다 말하는 걸 피해망상이라 말하는 건 사이코패스나 말하는 비정상적이다. 라는 장도님의 멋진 내용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기억해주세요. 장도님은 과거 트위터 여성과 합방을 진행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번호조 같이 방송하자라는 말을 장도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이트패미는 장도님께서는 방송이 더 편하고 저는 트위터가 더 편하죠 왜일 것 같은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하며 만나기 꺼려하는 모습을 이 여자는 보입니다. 저는 생판 모르는 남자한테 후드려 맞는 일 없었으면 해서 제 안전 보호를 위해 만나기 싫다. 장도님께서 합방하시는 다른 여자와 달리 저에게는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만나서 칼부림 만나면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라는 말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말을 하죠. 한 여가 한 여답게 남자 만나는 게 무섭다고 칼부림 날까 무섭다는 피해망상을 보였는데 우리 장도님께서는 당연히 아 그렇구나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남자 만나는 게 무섭겠지 미안해 내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했네 라고 말했어야 하지만 그는 안전 때문에 남자 만나는 게 무섭다는 여성에게 정신이 쓰레기네. 칼부림 이딴 말을 한다는 게 너가 인간이 진짜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아 주제 파악을 해라. 라는 레전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지지 않고 난 너보다 한참 작은 체구를 가졌으니까 끼카면 니한테 후려 맞아서 병원 갈 수도 있다. 내가 여자 당사자로 하는 말이니까 니가 도태남 가르칠 때 걔네 입 닫고 듣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너도 보룡이네 내 말을 들어. 여자들이 니 앞에 얼굴 못 들이미는 건 니가 남자라서 그러는 거고 니랑 합방하는 거 다 목숨 걸고 나가는 거라고 라는 식으로 진짜 레전드 한 여식 피해망상을 보여주는데 장도는 당연히 지금까지 해온 말이 있으니 아내가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다시 수강하도록 할게 미안해 라고 말해야겠지만 비난하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개소리하면 그게 옳는 줄 아니 정신이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하네 주제 파악해 멍청한 새끼야 정신 이상자 새끼 아니야 인간성이 글렀구나 입만 산게 주제 파악을 못해 전화번호죠 너 정신 이상자야 칼부림 이런 이야기나 하면서 안전 위협이나 말하는데 삶을 어떻게 사는 거니 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가 남자 만나서 방송하는 거 무섭다 말하는데 정신 이상자라고 폭언을 하게 되죠 장도님과 여시 장도닭을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발언은 제가 한 게 절대 아니랍니다 모두 장도님과 장도님의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 FM리스트께서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라는 거 참 재밌지 않나요 그는 여성이 불안한 건 망상이라 말하는 남성에게 사이코패스라고 폭언을 쏟아냈는데 역지사지 상황에 놓이자 자신이 그토록 응원하고 지키려 했던 여성탈코쇼 컷 FM리스트에게 정신 이상자 새끼라는 말을 쏟아냈죠 장도를 가장 싫어하는 성별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입니다 실제로 여성시대에서도 장도 방송 최근 행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이라 말하며 장도에 대해 회의감이 든다며 장도가 FM대표를 자처하며 핏대 세우고 싸우고 돌아다녀서 짜증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세상이란 건 참 재밌습니다 장도는 FM의 끄나풀이 되어서 누구보다 FM을 위해 싸우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를 가장 미워하는 건 FM들이라는 사실 저는 그 어떠한 날조 하나 없이 팩트 그 자체만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장도님 제 영상을 보고 화가 잔뜩 나셨다면 본인을 다시 돌아봐 보세요 당신이 말하는 도태남과 흉자들이 뇌파 조종으로 당신에게 저런 폭언을 날리라 세뇌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의 손으로 본인의 의지로 말을 한 거죠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 영상 보고 속이 다 시원하셨다면 은이 커피 한 잔 사 먹으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신고 테러 하러 온 장도달글 여성시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신 김에 다른 영상도 하나 보고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